TV 뉴스에 나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TV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는 뉴스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진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나운서는 올바른 말을 사용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바른 말을 사용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답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상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 있는 김성호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호 해외특파원입니다. 신문, 뉴스 등에서 새로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자들 중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해외특파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새로운 소식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저희 기자들의 일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를 촬영해 주시는 카메라맨 박수연 씨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박수연입니다. 카메라맨은 촬영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기자, 아나운서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기자들이 다른 나라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지 않으면 여러분도 볼 수 없겠죠? 그만큼 제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나운서가 되어 소식을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기자가 된다면 어느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싶나요? 뉴스를 만들 때 카메라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